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느글두구장창 떠들어 대고 있어요. 떠들어 대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시원시원하게 오르지 않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주주분들도 상당히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뭔가 의기소침한 것 같아요. 의기소침하고 많이 좀 풀이 죽어있는 것 같아요. 기온도 다운되어 있고 조금만 힘내보세요. 힘내시고 따뜻한 봄이 오고 여름이 옵니다. 뜨거운 여름이 올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봄이 왔네요. 라고 했어요. 봄이 봄이 왔는데 이제는 여름도 옵니다. 여름도 오니까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후꾸누꾸난 상승장도 볼 거라는 거죠. 정확하게 뭐 몇월 며칠 딱 찍어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큰 추세의 흐름을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좀 나쁘게 본다거나 좀 약간 의심스럽거나 이렇게 답답하신 분들은 아니다 싶어 아니시다고 하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괜히 주식투자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사람이 수동적이 되면 안 됩니다. 수동적이면 안 되고 능동적이어야 돼요. 능동적으로. 액티브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긍정적인 시각을 보면서 바라봐야지 매번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면 안 돼요. 될 것도 안 됩니다. 요즘 보니까 그 메모리 만조체 디랭카가 16개월 만이죠. 16개월 만에 2달러 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2달러 대를 회복을 해가지고 이 반도체 시장에 좀 훈풍이 불었어요.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국내 반도체 하여튼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도 청신호가 켜진 거죠. 이번기 실적 청신호가 켜졌는데 시장조사업체 디랭 익스체인지에 보니까 PC용 디랭 범용 제품이죠. PC용 DDR4 8기가짜리에요. 지난 4월에 평균 고정가를 보니까 전월 대비 16.6%나 상승을 했더라고요. 2.1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2.1달러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고정가는 기업 간의 그 계약 거래 금액으로도 반도체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지표입니다. 고정가를 많이 봅니다. 고정가, 시장가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고정가를 본다. 이번 상승폭은 21년 12월 이후로 최대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막 팍팍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하도 많이 떨어져고 난리였는데 이제는 많이 올라가서 다행이죠. 디랭 가격은 21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14개월 연속 하락을 했어요. 14개월 연속 아주 징글징글하게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하락을 했고 최저점 1.3달러까지 찍더라는 거죠. 주요 메모리 업체의 그 감산 그리고 재고 소진 여기에 나서기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디랭값의 약세는 지난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그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 DS 쪽은 23년에 14조 8,795억이에요. 14조 8,795억 원에 달하는 연간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이닉스에는 22년 4분기부터 23년 3분기까지 적자 행보를 보였고 22년 4분기는 영업 손실은 1조 8,984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23년 연간 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7조 7,300억 7조 7,300억 원에 달했다는 거죠. 이렇게 길었던 겨울은 반도체 기업들의 전략적인 감산과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는 수요 회복이 이제 맞물리면서 지난해 연말에 연말에 막을 내렸습니다. 디랭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난달 22년 12월 이후로 처음으로 2달러 때에 올라선 거죠. 최저점이었던 작년 9월과 비교를 해보니까 60% 이상 상승한 가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상승했죠? 이 같은 상승세는 1분기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에도 바로 반영이 돼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는 올해 1분기 2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하는데 힘이 가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은 5개 분기죠. 이 5개 분기만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매출로 12조 4,296억 영업이익은 2조 8,800억 원을 올리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거죠.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보다도 한 6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6조 원 이상 늘어나가지고 가파른 흑자 전환에도 성공을 한 거죠. 이 같은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찾아온 4월 디랭 가격 급상승은 2분기 실적도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지난달 디랭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배경을 보니까 대만의 지진이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만의 지진 참 어떻게 보면 남의 불행인데 대만의 지진 지진을 통해서 피해가 있었으니까 남의 불행이 어떻게 보면은 또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렇네요.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또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좋은 면도 있죠. 불행을 좋아할 건 아닌데 참 그래요. 4월 PC용 디랭 가격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면 남은 2분기에는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급도 기대됩니다. 문제는 서버용만 오르면은 난리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막 난리납니다. 이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요.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지난달 말에 발표한 최신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에 2분기 서버 디랭 계약 가격 상승의 전망치를 기존의 3에서 8에서 한 15에서 한 20%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합니다. 15에서 20% 상향 조정을 했고요.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 중인 거죠. 그리고 4월이죠. 4월의 서버용 디랭 가격도 전 제품군에 걸쳐서 한 9에서 한 19% 정도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트렌드포스는 3월까지만 해도 디랭 공급사들의 재고 정리 노력에도 아직 재고가 정상 범위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런 이유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분기 서버 디랭 가격 상승폭이 완만해질 것이라고 봤는데 지난달 초저 대만 지진의 영향에 따라가지고 고객사들의 재고 비축 수요까지 감안을 하니까 한 달만에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는 겁니다. 이 정비의 삼성자 메모리 사업부 사장도 이달 2분기 수요 회복 가속도 전망에 무게를 더하더라고요. 이 사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업계에서는 이미 2분기에도 서버하고 스트리지 기반의 메모리 제품에 대한 그런 강력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죠. 원디바이스 AI 경험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메모리 제품에 대해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AI 시대에 계속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하이닉스랑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이닉스도 잘 되고 삼성도 잘 되고 우리나라가 그게 잘 되는 겁니다. 잘 돼야지 여러분 기업들이 법인세 내가지고 그 세금으로 또 정부 정부가 또 운영을 하겠죠. 정치인들만 좀 정치 참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치인들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개판 5분 전 됐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기업들 진짜 말 그대로 기업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서 돈 벌어와야죠. 그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마저도 못한다면 진짜 나라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와주ANK 됩니다. 검사